화물차 차고지 증명서는 화물 운송업체와 차량 운전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여러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며 아래에서 3가지 주요 포인트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요구 사항 화물차 차고지 증명서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화물차가 운행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차고지를 등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교통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차고지 증명서가 없으면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는 벌금이나 면허 정지와 같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업체와 운전자는 법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이 증명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운영 관리 차고지 증명서는 화물 운송업체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고지를 통해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송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며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차고지에서 차량을 관리함으로써 유지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해지며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전성과 보안 차고지 증명서는 차량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요소입니다. 공인된 차고지에서 차량을 보관하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량의 안전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화물차는 큰 규모와 고가의 화물을 운반하기 때문에 보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한 차고지에서 차량을 관리함으로써 도난이나 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신뢰 구축 차고지 증명서는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화물차가 지정된 차고지를 사용하면 지역주민들에게 혼잡함이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물운송업체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게 되면 향후 사업 운영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 화물차 차고지 증명서는 환경관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정된 차고지에서 차량을 관리하면 불법 주정차와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이 정해진 장소에서만 주차됨으로써 도로의 혼잡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운송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보험 및 보상 차고지 증명서는 보험 및 보상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보험회사는 화물차 운송업체가 차고지를 등록하고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지고 운송업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혜택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도 차고지 증명서는 필수적입니다. 화물차 차고지 증명서는 법적 요구사항일 뿐만 아니라 운영 효율성, 안전성, 지역사회와의 신뢰, 환경관리, 보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화물 운송업체는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고객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고지 증명서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